미국 제약사 모더나 CEO가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와 중환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방역 규제 수위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외신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방역 조치를 점차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주들이 들썩이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들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리오프닝주 전반적인 전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주들이 참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항공주도 들썩였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꿈틀거렸고 면세 쪽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가까이는 리테일 쪽이나 화장품 쪽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행주와 항공주는 아직 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잘 목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델리에서 말씀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보름여정도 됐는데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는 기업과 미래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을 구분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이름 하에 글로벌 증시가 또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여행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항공주들이 견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시대가 열릴 것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시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도 공항이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체 여행 수요가 커요. 지금 국내선 같은 경우에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선과 국내 카지노 거기는 이제 자국인들이 카지노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만하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지금 주요 휴양지의 방을 못 구하는 것처럼 미국 주요 휴양지의 방을 못 구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정상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특히 여행 섹터 관련주들은 아직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올라갈 텀이 더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관광객들이 오면 이 텀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국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행 관련주들이 국내 여행 갖고는 수익이 안 나요. 특히 어제 제주항공이 올라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선에서는 비행기들이 어떠한 항공사도 이익이 안 납니다. 이건 해외로 나가줘야 이익이 나거든요. 이렇게 단적인 예로 서울에서 제주 가는데 1시간이죠. 1시간 거리에 있는 상해나 오사카로 갔을 때 요금이 2, 3배 높아요.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기대감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우려감이 있다라는 게 지금 결국 정점을 향해 달려가겠죠.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희망고문인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 작년에 여행사들이 여행 재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 직원 출근형을 내리고 방송에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고 저희가 했죠. 된다고 갔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온 팔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쇼크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 이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대고 지금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행기를 꽉 채울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항공유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가 90달러면 항공유가 가격은 2배로 올랐어요. 티켓 가격은 안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옥석가리기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멀리라는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물론 지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많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지금 모아놨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가시기는 한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열린 데가 보면 괌이 열렸죠. 그다음에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가 열렸고 일본 같은 경우는 3월부터는 비즈니스와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괌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7개월 내에 한 몇백 상 정도예요. 그러면 여행사들이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괌 같은 거 가시면 몇 번 찔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3박 4일에 7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 7번을 이걸 PCR 검사를 한다? 글쎄요. 아직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